4.15 부정선거 현장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주 핵심 부분만 그냥 뭐 부정선거 엄청 한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겁니다. 2021년도 7월 29일날 조선일보 전면 강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투표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배춘잎 한 장, 배춘잎 사전투표입니다. 중복인시에. 사전투표용지는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만 인쇄해서 재단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붙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석투표지. 2천장 가까운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당일투표지에서 뭉개진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1천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반드시 프린트에 출력돼야 되는데 인쇄되고 나면 인쇄한 다음에 여러 장을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종이 찌꺼기 흔히 전문용어로 이발이라고 이렇게 보죠. 옆구리에 찍힌 투표지가 10장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트가 출력이 아닌 인쇄가 된 것이었습니다. 통과리를 다 해서 넣었다는 이야기죠. 전산조작을 통해서 위도투표지로 투입한 선거였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통 전체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새투표지로. 그 과정에서 그런 본드 사전투표용지가 본드가 묻었다는 것은 인쇄소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수간 출토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되고 검찰은 부정선거 물정을 수사해야 되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자행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대법원 검찰 선관위가 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절반 정도는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 신당은 부정선거 유머를 명확히 규명하라. 정당 보조금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대법원은 120여 개 타지역 재금표도 즉각 실시하라. 이것이 2021년도 7월 29일 날 조선일보 전명 강고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기념비적인 작품이 파주시 재금표에서 나왔고도 또 이 같은 작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천연수홀에도 나왔죠.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QR코드가 찍혀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입니다. 도장은 항상 뭐죠 개인 도장을 사용 안 했습니다.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정도의 위조투표제 제조가 가능한 거고 QR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령투표인을 다 동원해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투표자 수 분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5대 공직선거를 다 훔치려고 시도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를 가지고 지금 4월 26일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계속 선거관리위원회를 봐주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이런 도장 찍힌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당일 투표용지의 송도 이동의 주민들이 인천 송도 이동의 주민들이 이걸 받고 항의 안 했겠습니까 이게 천장 이상 나왔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인천 연수월에 4월 26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인을 못 세우겠다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정인을 부르라고 했는데 4.15 성북구 개표장의 투표지는 이랬습니다.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관련 재검표 현장에 나온 것은 이렇게 신권 다발처럼 빳빳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통을 다 갈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 구겨져야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해놓은 겁니다. 6월 28일 인천 연수월 재검표에 등장한 투표지들은 4.15 개표장의 투표지에 비해 육안으로 보기에 두껍고 마치 신권 다발처럼 마치 사각형 상자처럼 빳빳하였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개표장에서 다양하게 접힌 투표지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당일 투표지까지 인시에서 투표함을 갈아치운 것은 하나는 인시에서 채우고 다른 하나는 그냥 두면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지만 법원에 제출할 때는 사전투표함과 당일투표함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왜 사전투표함만 여러분을 갈아치우고 당일투표함을 갈아치우지 않으면 표를 쏟아놓고 나면 바로 표시가 나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 표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 성간이가 할 짓입니까 이런 짓이? 다 잡아서 그냥 감방에 쳐넣어야 될 일이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좌우 여백이 틀린 게 뭡니까?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용지지 않습니까? 좌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좌우가. 인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 아래에 뭐죠? 0.1mm 정도를 공간이 확보된 끝까지 프린트가 된 겁니다. 인시했다는 이야기죠. 프린트 사양상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좌우 상하 여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투표지입니다. 상하 좌우 각각 2mm의 여백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표지는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위조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좌우 여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QR코드가 있으나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프린트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인시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수천 장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대법원이 또 이런 배추님 사전투표지를 위변조해 가지고 원고적 변호인한테 전달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증거물을 위변조해 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조재현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 아침에 칼륜이란 분이 항상 이 선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이 4월 15일 날 아침에 아마 그런 정정을 찍어 가지고 사진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추운 겨울, 더운 여름, 눈보라, 비바람 속에 외치고 싸워주신 덕에 이제는 적지 않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덕에 3구 대선에서는 시민들의 눈물 겨울 감시와 투쟁으로 저들의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에 그나마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고 결국 저들의 재직권을 막았습니다. 상식이 있고 평균 이상의 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일부 언론들이 조금씩 부정선거에 관한 보도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에 초점이 가 있고 부정선거의 혐의와 물정들은 제대로 파헤쳐 낱낱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아직도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이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알파요 오메가가 아닙니까? 누구를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으로 뽑고 결국은 그들이 선거를 통하여 위임받은 권력으로 우리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귀류가 세금을 매기고 집행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백번을 양보해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선거의 진행과정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무수히 드러나고 이미 행해진 재검표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게 어려운 회개한 물정들이 쏟아지고 판결줄체인 대법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한통속으로 판결을 차일필을 미루면서 버텨우는 이 상황이 용납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선거의 무결성이 이토록 훼손되고 의심받는다면 국가의 모든 가용한 공권력은 이 문제를 파헤치고 공명정대하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마땅한 이치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뭐하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고 검찰, 경찰, 대법관들,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주는 동급을 받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필시 뻔한 결론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대법관들.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앵무새처럼 아무 설득이 없는 거짓을 되풀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용기없고 비겁한 언론인들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내맞게 둘 수가 없다. 당장 수사를 개시하라. 맹맹백백이 밝히라. 부정선거와 마땅히 관련자단 중행으로 다스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기에 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의심받는 투개표 시스템의 개혁작업에 속히 나스라. 나는 대단한 애국자도 아니고 매일매일 길에서 목이 뜨더라 외치는 많은 분들의 피나는 상황에 비하면 사실 그동안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 2년 지인과 친구들보다 살짝 마시간놈으로 여겨지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부정선거에 대하여 아무리 이해조차 하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오른다. 이제는 나도 보상받고 싶다. 그것은 간단 명료하다. 반드시 밝히면 된다. 반드시 밝히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국제구국연대의 성명서입니다. 혹자는 당선이 된 마당이 그들이 행한 지난 관리부실을 따져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이 절차법이라서 백번 양바의 설사관리부실에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법적 실수이며 대부분이 사전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따라 사전 의도된 것을 밖에 볼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당선이냐 하더라도 박빙이냐 압도적인 따라서 국정장악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단순히 지난 일이 아니라 현상을 좌우하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의 지난 2020년에 자행된 사유로 부정선거는 그 결과로서 만드는 상당수의 가짜 국회의원들의 지금도 입법 권력이 점검되어 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일은 이들 가짜 국회의원들의 입법 권력을 이용하여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선거범죄를 비롯한 소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체의 최후보로라고 일컫는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의 피고층인 선관위가 한통속이 되어 재판을 불법적으로 마냥 지연하는가 하면 심지어 증거의 인멸 또는 은폐를 방전해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4.15 부정선거 문제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그리하여 시급히 가짜 국회의원들을 속아내야 될 현안인 것입니다. 저희 미국, 캐나다, 호주, 뉴리엔드민 독일에 거주하는 애국 동포들의 연대단체인 국제구국연들은 이 현안과 관련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 관련 사법당국, 대법원, 그리고 국내 애국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칭 금수완박이란 사실상 검찰 해제와 다름없는 무분별한 망동을 당장 처리하라.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의로 부정선거를 조속히 금형토로 하라. 검찰과 감사하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승관위가 자행한 사의로 총선 관련 위법인 범죄 행위를 의법 조치하라. 대법원은 사의로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엄정 처리하여 국회로부터 가짜 국회의원들을 하루속히 속아내라. 국내 애국 동포들은 구국의 정신으로 사의로 부정선거의 구명 촉구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정기하라. 2020년도 4월 15일 국제국응영대 이경복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경복 대변인이 사의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저에게 좀 격려사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부정선거로부터 최대의 국가적 난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선 적과 아군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부정선거에서는 아군을 가장한 적들이 너무 많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 더욱 어려운 난제인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는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이에 부역한 선관위 관계자들의 합작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에 그 통계적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017년 대선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 대선에 이르기까지 일과의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 즉 전산조작으로 당선을 담보하는 수많은 유령투표자수를 만들고 이것을 실물로 뒷받침에 의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2017년부터 이루어진 그런 방법을 쭉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함께 좀 그걸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